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좁은 도로에 택시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 도로는 계속 정체되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 두 분 중 기사님만 전문 운전사인 듯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이 좁은 길에서 차를 못 뺄 것 같은데 기사님께서 차를 빼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어휴, 그래요. 이건 나밖에 못하지. 라고 말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남자가 양보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말다툼으로 번졌겠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내가 한 말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책의 저자는 언어의 힘은 거대하며 가히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말이죠. 과연 우리도 어떻게 말투를 바꾸어서 인생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함께 읽어보시죠. 태양 같은 사람, 블랙홀 같은 사람 우리는 세상을 더 좋게 해도 혹은 더 나쁘게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 어느 쪽인가?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넘친다. 이처럼 함께 있으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같이 있으면 무력감이 느껴지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그들의 말이 소리소문도 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실험해보자. 지금부터 흰 고양이는 생각하지 말자. 생선을 훔쳐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꼬리가 긴 흰 고양이를 떠올리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긴 꼬리를 살랑거리며 생선을 훔치려 하는 흰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 이유는 언어가 우리 신경에 어떠한 반응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또 그 여자 생각하고 있지? 남편은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한 여자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 오늘도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혔니? 아이는 학교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엄마의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늘 누가 나를 괴롭혔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잊고 있었던 불쾌했던 일이 떠올랐다. 사장이 직원에게 말했다. 최근에 무슨 문제 있어? 자신감이 넘치던 직원은 사장의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일상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음속 가득했던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다. 이것은 모두 불쾌한 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 경우다. 흰 고양이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흰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흰 고양이가 언급되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흰 고양이가 떠오르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네가 감히 나를 때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볼래?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어쩌면 어느 날 당신은 주먹으로 상대를 때릴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다. 말의 초점에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흰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흰 고양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만약 이 점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선의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전에 많은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답시고 긴장하지 마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연스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와.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설령 울고 있었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이게 바로 말의 매력이다. 말을 잘 활용하면 인간 본래의 선한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 반면에 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나아가 폭력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둘 다 존재한다.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따라서 태양 같은 사람이 될 수도 블랙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가볍게 시험해보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당신의 아이가 시험지를 보여줬는데 다섯 문제 중 한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이는 가만히 서서 당신을 말똥말똥 쳐다보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로서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 문제 틀렸네? 라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고 치자. 이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아이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네 문제나 맞췄는데 그건 왜 말을 안 하는 거지? 엄마 눈에는 틀린 한 문제만 보이나? 이런 식으로 기대에 가득 찬 아이의 마음을 짓밟는 부모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부모를 피하게 된다. 이처럼 남의 문제점만 골라서 지적하고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것이 바로 블랙홀 같은 사람의 대표적 특징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와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나 맞추다니 정말 대단한걸? 여기 3번 문제만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풀래? 그렇지 그렇게 고치면 만점이네. 바로 알아차리고 수정하다니 대단한데? 이럴 때 아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감을 얻고 틀린 한 문제를 아쉬워하며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 공부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태양 같은 부모는 아이의 자란 점을 먼저 본다. 그렇다고 틀린 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전부 파악하고 상처 주지 않는 말로 아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블랙홀 같은 사람과 태양 같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 블랙홀 같은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룬 것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루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다. 태양 같은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 이룰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결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찾아낸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손쉬운 방법 한 남성에게 요즘도 도박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요. 도박한 적 없습니다. 도박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가 아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도박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일까? 그 답은 질문에 있다. 질문에는 이 남자는 도박꾼이다. 라는 가설이 숨어있다. 이런 숨은 가설은 마치 부처의 손바닥과 같아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바로 가설의 매력이다. A가 있어야 B가 존재할 수 있다면 A는 B의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B가 성립하면 당연히 A도 성립한다. A가 바로 말 속에 숨은 가설이다. 이 가설을 교묘하게 사용하면 상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아니요다. 이 짧은 한마디가 고객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한 분식집 사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어느 번화가 초입에 두 분식집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두 집 모두 라면 맛이 훌륭한데 이상하게도 장 사장 가게 매출이 항상 김 사장 가게 매출보다 높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 사장은 손님들이 라면을 추가할 때 매번 달걀 추가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어떤 손님은 추가한다고 말하고 어떤 손님은 안 한다고 말한다. 장 사장도 손님들에게 묻는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다르다. 달걀은 하나만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두 개 추가하시겠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중에서 고르고 극소수의 손님만 안 한다고 말한다. 달걀 한두 개가 쌓여 자연스레 매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장 사장이 김 사장보다 달리한 일은 한 가지다. 바로 손님들은 모두 달걀을 원한다. 라는 가설을 세운 것 뿐이다. 심리학에서는 미안함을 느끼는 심리를 불확실한 감정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불확실한 감정은 타인에 의해 쉽게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피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비즈니스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가설을 세워서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상대방을 더욱 쉽게 설득할 수 있다. 12년 연속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세기의 세일스맨 조지라드는 이 방법을 가장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고객에게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고객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세단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SUV를 원하시나요? 파란색을 원하시나요? 빨간색을 원하시나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이처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질문을 받은 고객은 대부분 거절하지 못한다. 반면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쉽게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상대방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논리를 흔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짧은 순간에 바꾸는 것은 당연히 더욱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가설을 제시해야 한다. 그 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제시하는 내용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아이를 보자마자 숙제 했어? 안 했어? 라고 묻자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왜일까? 이 질문의 뒤에는 너는 피동적인 아이야 라는 가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숙제를 다 했더라도 당신의 그런 질문에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 오늘 숙제는 몇 시에 다 끝냈니? 이 질문 뒤에는 너는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아이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는 가설이 숨어있다. 숙제를 다한 아이는 성취감을 한가득 안고 당신에게 숙제를 보여줄 것이다. 숙제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 다음에는 반드시 더 일찍 숙제를 끝내야겠다. 이 가설은 아이의 마음속에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씨앗을 심어준다. 같은 논리로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보자. 길동 씨, 혹시 요즘에는 무슨 문제 없나요? 이 질문 속에는 길동은 평소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가설이 숨어있다. 이 질문을 들은 길동은 분명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떤가? 길동 씨, 혹시 요즘에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나요? 이렇게 상대방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으로 가정하면 상대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가 발동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는 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고,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그 여인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사랑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는 여인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여인상은 살아나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되었다. 칭찬과 신뢰, 그리고 기대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 신뢰와 칭찬을 얻은 사람은 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동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그는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이어진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칭찬, 신뢰,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친구가 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가설의 매력은 무한하다.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 이사를 한 후 새로운 동네에서 이웃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떡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웃집 초인종을 조심스레 누르고, 예의있게 말해보자.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사온 옆집 사람입니다. 책상을 조립해야 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가설이 숨어 있을까? 당신은 남을 잘 돕는 좋은 사람이다. 상대방은 자신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느끼고, 그 또한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관계는 가까워지고 화목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위사례처럼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과 적대적인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위는 맞추고 싶지 않았던 그는 한 가지 꾀를 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에게 진귀한 책 한 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 책을 이틀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빌려준 책을 다 읽은 프랭클린은 이틀 뒤 의원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이후 어느 한자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 책 한 권을 빌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가설의 힘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배울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갈수록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신뢰와 인정은 더욱 얻기 어렵고 귀중하다. 당신의 부탁에서 믿음과 인정을 느낀 상대방은 자연스레 당신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더욱 발벗고 도우려고 나설 것이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에게 잘해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보다 깊다. 자식은 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수록 자식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진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지만 반드시 선을 넘지 않고 적정해야 한다. 다짜고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놀라서 도망가버릴 것이다. 도움 요청하기라는 관계의 기술은 가족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하게 놀면서 지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과연 좋기만 할까? 그들은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노년의 자식들의 짐만 되느니 그냥 빨리 사라져주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엄마, 이번 명설에 전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이번에 텃밭에 뭐 좀 심을까 하는데 같이 보러 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이와 같은 작은 부탁 하나라도 요청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가설, 이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다. 좋은 가설은 우정을 얻게 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사업을 번창하게 하지만 나쁜 가설은 정반대로 친구와 가족을 잃게 하고 관계를 망쳐버리며 심지어 주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꼭 이 가설에 신경 쓰자. 이것은 무의식 중 소리소문도 없이 듣는 이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남이 나를 대하는 자세는 모두 내가 가르쳐준 것이다.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면 친밀감이 커진다. 대부분의 모방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모방할 줄 알면 상대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도적인 모방 기술을 친화력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친화력을 습득할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한다. 타인의 신발 신기라는 연습이 있다. 이 연습은 매우 간단하다.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걸음걸이를 비롯한 모든 세세한 동작들을 모방한다. 15분 뒤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느낌을 찬찬히 음미해본다. 이때 만일 당신이 모방하는 쪽이라면 신기하게도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그 느낌을 나눴을 때 당신은 그 느낌이 상대방과 같다는 걸 알게 된다. 신기하지 않은가? 혹자는 내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증명해낸 과학원리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몸의 자세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자세를 모방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나도 다리를 꼬고 상대방이 머리를 만지면 나도 머리를 만진다. 상대방의 자세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최대한 그와 같이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주의하자. 상대방의 몸짓에 맞춘답시고 그의 동작을 완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 그런 모방은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의식하면 모방은 그 효력을 잃을 뿐더러 반감마저 살 수 있다. 우리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를 때 완전히 똑같은 음이 아닌 화음을 넣는 것처럼 상대방의 몸짓에 맞추는 것도 그렇다. 상대방이 왼쪽 다리를 꼬면 우리는 오른쪽 다리를 꼬면 된다. 어색하고 융통성 없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적절한 몸짓으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어 그에게 친밀감을 주자. 둘째, 상대방의 억양에 맞춘다. 외국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사를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감동한 적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다수 감정은 억양과 운유를 타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음악의 국경이 없는 이유다.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음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속도의 빠르기, 말의 어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당신도 크게 내고 상대방이 작게 말하면 당신도 작게 말하고 상대방이 부드럽게 말하면 당신도 더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방이 빠르게 말하면 당신도 빠르게 말하는 식이다. 그러면 쌍방이 서로의 감정을 쉽게 공명하게 되고 소통의 효과가 올라간다. 셋째, 상대방의 언어 습관에 맞춰 말한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표현한 말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것을 표현한 말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에는 일리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한 말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당신과 있으면 따뜻함을 느껴요. 상대방이 선호하는 말을 포착하고 그와 비슷한 표현의 적절히 섞어서 말하면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외에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가 선호하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 후에 그 단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 대화한다면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의 호흡에 맞춘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내담자로부터 신뢰를 얻나요? 내 비결은 바로 내 호흡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면 나도 마시고 그가 숨을 내쉬면 나도 내쉬고 그렇게 우리 둘의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매우 신비한 기술이고 심리상담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기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내담자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몸짓에, 상대방의 억양과 언어습관에 그리고 호흡에 맞추기 이 네 가지 기술을 터득한다면 아주 손쉽게 친화력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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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